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년 전에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낸 한명숙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관련해가지고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합동 감찰을 한 이 결과를 발표했고 박범계 장관은 자기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해 한명숙의 모의 위중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의 진정서에 대해서 한만호 씨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하고 만행이 저질렀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 일각에서는 여당 진영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 한명숙 사건을 가지고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권 진영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는 것을 넘어가지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명숙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뒤집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박범계의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한명숙은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쓴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을 했고 이낙연은 진실을 향한 길은 괴로워도 가야 한다면서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딘 한명숙 전 총리의 육성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진영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이가 없다면서 그렇게 한명숙이 억울하고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비판을 했고 현재 여권 진영에서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여권 진영에서 한명숙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말한 대로 재심까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명숙 수사에서 불법 관행이 있었다라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한명숙 구하기라고 일축을 했고 자신의 SNS에다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전원 합의체로 불법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을 했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역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정권에서 한명숙 구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심 청구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진중권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명숙 구하기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정치검찰이 모의 위증을 교사하여가지고 무고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보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한명숙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사람들이 증언을 탄핵을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리가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는 주댕이로만 해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갈 경우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명숙도 그렇고 현재 여권 진영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뭔가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질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재심 청구라든가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중권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더라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한명숙 전 총리 본인도 재심까지는 아예 얘기조차도 꺼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검에서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을 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 바가 있다면서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도 허탕으로 끝났으며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중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를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쉰내 나는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이고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난감 법무부 연수원장이 이번에 한마디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한명숙은 그렇게 억울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좀 신청하라고 이야기했고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었는데 그게 우연히 한마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이튼 저 끈끈한 가족에는 정말로 감동적이고 집권을 남용을 하더라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쳐먹어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적 목표가 되어버린 느낌이라면서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법 쪽에서도 박범계라든가 지금 여권 진영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사법부의 그 판단을 흔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명숙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검찰 수사팀이 한명숙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조차 못해놓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지금 박범계의 주장을 보면 한만호 씨 등 참고인들이 검찰의 총 100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부적절한 증언 연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박범계는 이야기하고 있고 수사팀이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말 맞추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장만 있고 팩트라든가 증거는 없으니까 박범계가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뒤집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명숙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수사 흠집 내기만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공작으로 날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라든가 만행이 저질렀다라는 대목을 만들어 가지고 읽었으며 박범계의 이와 같은 발언은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판단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시로 열렸던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의 무혐의 결론까지도 스스로 뒤집는 것이며 오히려 사기꾼들의 말을 신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는 박범계의 추론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든가 라임 사건이라든가 월성 원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을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적시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이거 역시도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추정만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앞으로 여론 몰이식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황당하게 그지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지 앞으로 좌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엄중한 경고를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이 허탈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현 정권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한명숙 사건의 감찰 발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몰아붙이고 있으니 한동훈 검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정권의 주장에는 목적만 있을 뿐인지 팩트는 없다라고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이번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착각일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